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리티슈 머니 영국의 지폐와 동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화폐 단위는 파운드입니다 파운드의 기호는 이렇게 생겼고요 공식 명칭은 파운드 스털링입니다 파운드의 또 다른 이름은 퀴즈입니다 파운드를 퀴즈라고 말하기도 해요 1파운드를 쪼개면 백펜스가 되는데요 여기서 펜스라는 단위가 나왔죠 펜스는 펜이의 복수형입니다 펜이는 영국의 동전 혹은 통화 단위를 가리키는데요 동전의 복수형으로서는 펜이스 통화 단위에서 말할 때 복수형은 펜스라고 말합니다 1파운드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1파운드는 2023년 12월 19일 기준으로 1664원 정도입니다 자 영국의 화폐가 나와있네요 왼쪽은 지폐 영어로는 note 또는 notes입니다 미국에서는 bill을 조금 더 많이 쓰지만 영국에서는 notes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british coins 동전입니다 먼저 4가지 종류의 지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지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콜리머 지폐 콜리머를 재료로 사용한 지폐입니다 플라스틱 지폐라고도 불리네요 콜리머 재질로 만들어진 지폐는 휘어지거나 접히는 점은 기존 종이 지폐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방수 처리가 되어서 물에 젖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강해서 유통기한이 기존 지폐보다 2.5배에서 5배가량 더 길다고 합니다 마크카니 BOE 충재는 지폐가 젖어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에서 판매 중인 음식에 지폐를 직접 담그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유통한 5파운드짜리 플라스틱 지폐를 음식에 넣어보고 있는 사진이네요 2번 지폐 안에 투명창 같은 새로운 보안 기술이 탑재되어서 위조도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3번 초기 제작 단가가 종이 지폐보다 50% 이상 높고 고열에 노출되면 녹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네요 마지막 4번입니다 영국 지폐의 앞면은 모두 엘리자베스 영화이 등장하지만 뒷면은 1970년대부터 영국 위인들로 도안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화폐 속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지폐의 앞면은 모두 엘리자베스 여왕으로 되어 있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처음 화폐에 등장한 것은 1953년 왕위를 승계받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나이가 27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처음 화폐에 등장한 여왕의 모습은 실물만큼이나 젊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흐르는 세월 앞에 여왕도 어쩔 수 없이 젊음을 잃어가면서 일부에서는 화폐에서 묘사된 여왕이 실제 나이와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화폐 초상은 지금까지 은행권과 주하에 각각 4차례씩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10년마다 1번 꼴로 바뀐 생인데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에 담겨진 여왕의 모습은 1990년에 바뀐 것으로 비교적 가장 최근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서 화폐가 바뀌었네요 두번째로 5파운드의 뒷면에 있는 윈스턴 처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영국 총리로서 엘리자베스 2세 시대의 첫 영국 총리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영국 총리 중에 한 명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와 맞서 싸우며 열세인 전황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과 성견 지명을 발휘해서 전세를 뒤집어 연합군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두번째로 6파운드 뒷면에 있는 제인 오스틴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유명한 영국 소설가로서 섬세한 시선과 재치있는 문체로 18세기 영국 중상류층의 여성들의 삶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전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작품 중 오만과 편견, 이성과 감성 등이 여러 번 영화화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20파운드의 뒷면에 있는 윌리엄 터너입니다 윌리엄 터너는 18세기 영국의 화가인데요 당대 거의 미술의 음지나 다름없던 영국의 몇 안되는 유명 화가입니다 낭만주의에 속하는 화가지만 빛을 중심으로 그림을 전개해 나가다 보니 빛의 대비가 강렬하고요 배경과 인물이나 사물의 경계가 흐립니다 때문에 추상화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매우 독특한 화풍을 가지고 있었으면서요 그의 화풍을 이어받은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작업들은 프랑스에서 이어받아서 인상주의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50파운드의 뒷면에 있는 앨런 튜링입니다 앨런 튜링은 영국의 수학자,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킹스 컬리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의 교수직을 맡았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이자 현대 컴퓨터 과학을 정립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나치 독일군의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맡아서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 기간 단축 및 대략 1,400만명을 구했다는 업적이 있습니다 이제 동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동전은 8종류가 있습니다 1페니, 2페니, 2펜스, 펜스는 펜이의 복수형이죠 5펜스, 10펜스, 20펜스, 50펜스 그리고 1파운드, 2파운드입니다 1파운드는 100펜스입니다 동전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은 총 8종류로 1펜이 2펜스, 5펜스, 10펜스, 20펜스, 50펜스, 1파운드, 2파운드가 있습니다 1파운드는 100펜스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동전의 앞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측면 흉상이 그려져 있고요 동전 뒷면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먼저 가장 큰 2파운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 8개 중 단위가 가장 크고 두께 또한 가장 두꺼워서 2파운드짜리 동전을 찾기가 가장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1파운드 1파운드는 우리나라 동전 100원과 크기가 비슷하죠 금색을 띄고 있는 1파운드는 1펜이와 크기가 같지만 2파운드 다음으로 두께가 두껍습니다 12각형으로 위조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1파운드는 1펜이와 크기가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0펜스 은빛색을 뜨는 50펜스는 칠각형 모양으로써 단위는 1파운드의 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20펜스 50펜스처럼 각진 모양이지만 동전 크기는 더 작습니다 10펜스 은빛색을 띄며 우리나라 100원짜리 동전과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5펜스 5펜스는 은빛색을 띄며 8개 동전 중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2펜스 2펜스 2펜스는 시펜스와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지만 시펜스가 은색을 띄는 반면 2펜스는 동빛을 띄고 있습니다 1펜이 펜이는 펜스의 단수형으로써 1펜이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1파운드 동전과 크기가 동일하고 동빛을 띄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1파운드 동전과 1펜이의 크기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이 1펜이는 동빛을 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1펜이 2펜스, 5펜스, 10펜스, 20펜스 및 50펜스의 동전의 디자인은 함께 배치하면 전체 방패를 형성하는 왕실 방패의 일부를 묘사합니다 전체 방패는 현재 쓸모가 없는 원형 1파운드 동전에 그려져 있습니다 위에가 1파운드고 밑에가 나머지 1펜이 붙어 50펜스입니다 이렇게 영국 왕실의 문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동전의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서 몇 차례에 걸쳐 모양과 크기가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1파운드의 2차 모양을 보면 전체 방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형태를 쓰고 있죠 나머지 동전도 모양과 크기가 바뀌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British money, also known as pounds sterling we have a bunch of different notes we have a £50 note which not many people use nowadays because it's such a big amount of money in one note it's usually red but we do then have a £20 note which we do have a copy of so £20 note is purple and on the back you've got someone who is that? oh it's Turner he's a famous artist from Britain you also have different holograms which they use to figure out if it's real money or if someone's trying to make fake money after £20 you have a £10 note it's similar, it's a little bit smaller it's orange £10 again we have all the same holograms but you have a different building in each of the notes and on this one we have Jane Austen who's a very famous author like Pride and Prejudice and all that jazz and then after that we have a £5 note here it is again we have a different building this one this one we have Big Ben on the back you have Winston Churchill who was the Prime Ministe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5 note is also called Fiver so you say do you have a Fiver? rather than saying do you have £5 let's say do you have a Fiver how does this spell? F-I-V-E-R Fiver thank you you could also say you have a Tenner do you have a Tenner as well you wouldn't say it for £20 though you'd only say it for £5 and £10 you'd say Tenner, Fiver then we go on to the coins we have a lot of different coins so our first coin is a £2 coin so this is a £2 coin on all of our money we have the Queen at the moment it will soon change to King Charles but that's going to be a long process I think you have the silver on the inside and the gold on the outside this is a £2 coin that's the biggest coin we have then we go on to the £1 it's similar to the £2 but it is smaller and if you look really closely it's not exactly round like it has edges on it yeah it has little ridges on the sides again if people are trying to fake the money they use that to tell if it's real £1 can also be called a quid do you have a quid? can have a quid £2 can also be called do you have two quid? but it's common just for £1 do you have a quid? quid is like just yeah colloquial term then you have 50 pennies or 50p we don't tend to say 50 pennies I'd say 50p this one you got it's like a what was it? 1, 2, 3, 4, 5, 6, 7 hexagon yeah yeah if I get my shapes correct and yeah you have one queen on the front one queen on the back and yeah that's a 50p coin so it's our biggest silver coin and then we have a 20p so 20 pennies again we have the queen this one has there was like a special edition pattern on some of the coins for one of the Jubilees where if you got every single one of the different coins it would build together to create the British crest wow so that was quite a cool thing then after 20p you have 10 so this is 10p it's circular it's bigger than a 20p in size but it's worth half of it so this is worth 10 pennies then even smaller than that you have a 5p 5p is the smallest coin we have but it's not the lowest value and then so after that we have a 2 pennies so this one you go into bronze or copper maybe copper yeah 2 pennies you have the plumes on one side again you have the queens on the other biggest of the copper coins and then finally you have 1 penny which is the smallest of the copper coins and it's worth yeah just one penny and then one pound equals 1,703 won at the date of filming this can you compare the sizes? yeah so can you show me at once? on this side you have these are the smallest two so 10p is actually smaller than 2p but and the 5p is smaller than 1p but these guys are worth more so it goes up in sort of bronze is the lowest then silver and then silver and gold so what about the notes? notes again they're a little bit smaller a bit bigger each increment so that's 5 compared to 10 and if you add 20 on top you can see they're not much different but they are a little bit which will help they do this to help blind people figure out what notes they have that's one of the reasons yeah thank you very much you are welcome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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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very much